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길 송중기 영국인 여자친구와 1년째 공개 데이트 목격담 수두룩 배우 송중기가 열애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연 결혼을 선택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즘 스튜디오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송중기가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포츠 조선은 이날 송중기가 영국인 여성과 열어중이며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넘게 사랑을 키워왔다고 보던 바 있습니다. 송중기의 연인은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며 송중기의 공식 스케줄 이후 데이트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행사차 참석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송중기가 연인과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송중기님의 좋은 만남과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송중기님의 좋은 만남 송중기님의 좋은 만남